오오 올라가네 98까지 마라도나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마라도나 플러스 블랙볼까지 두 개를 주더라고요 거기다 코인까지 그러면 에이전트를 가져가면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누르면 마라도나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마라도나 이렇게 이렇게 마라도나를 딱 누르면은 어? 마라도난데 그게 아니네? 레전드 움직임이 아니네? 마라도난데 그 레전드 움직임은 아니네요. 그냥 그냥 일반 블랙볼 모션은 나오네? 얼굴 왜 이래 이거? 마라도나 그 다음에 일반 블랙볼 폭기 전에 실버부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골드 누가 야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그 다음에 골드볼 아 크몽 지루 어 지루 나왔네? 칠시 그 다음에 진첸코 맨시티 진첸코 오 괜찮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골드볼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크루즈 안녕하세요. 오! 렌즈 아론 렌즈 블랙볼 골드에서 블랙볼 하나 뽑았고요 자 자 골로빈 자 골로빈 주우마 오 첼시가 많이 나오네? 첼시 벌써 2명 자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블랙볼 블랙볼 하나 뽑으면 어 잉글랜드 빙 어 잉글랜드 일단은 빙 매시티 14번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롯 잠깐만, 걔 아닌가 이거? 라포르테, 그래 있는 것 같더라고 아아 아 아깝네 램즈랑 2개네 구매즈랑 2개네? 2개가 꽤 많구나 이번 때치로 이강인이 페이스돈이 바뀌었다니까 이강인은 봐볼까 한번? 슈퍼 빠척자 되신걸 환영합니다 오! retard 오~~ 어~~~ 얼굴 살짝 달라졌네 진짜 어.. 얼굴 달라진 이강인 리컴인 강진 tumbаго 현장 괜찮았어 되게 아기인데 을 릭항에 오올 오올 멀티컷 마라돌아 만네벨 시켜볼까 한번 마라돌아 만네벨 한번 시켜볼게 만네벨 요거 요거를 육성해가지고 이 정도 이거 하나 또 모겨보죠 아 빠르셀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좋아쓰. 자 만능해본 찍었죠? 아까 바르셀로나를 해달라고 했죠?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넣으면 더 나았다고 했나? FC 바르셀로나. 그럼 마라도나를 넣어주면 마라도나를.. 오오오오올라가네 98까지. 98까지 올라가네. 뭐지? 98까지 올라가는데? 공미로 쓰면 96까지 올라가고 이걸 세컨드 스트라이크로 쓰면 98까지 올라가네. 그렇네. 아.. 아주 나이스! 메시를 공미로 쓰고 일단 쓰루패스를 찔러줘야되니까 메시가 아니다. 토브로 쓸까 토브로? 차라리? 토브로? 토브로 쓸까? 그리즈만을 저렇게 쓰게도 애매한데? 너로 해. 넣어. 됐다. 가자 한번. 대박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진짜 환상적이네 진짜. 크로이프 마라도나 메시 호나우즈뉴. 와.. 지렸다 지렸다. 와.. 지렸어 지렸어. 어디 보자. 속도 90이래. 순발이력 94. 점프 85. 와.. 가자. 게임이 원래 그래요. 이거.. 마라도나 좋나요? 글쎄요. 써보면 알겠죠? 좋은지 안좋은지는. 자 꼬꼬마 좋아. 배시. 마라도나. 그 다음에 그리즈만. 아 그리즈 없나? 보자 한번. 체감적. 오 가벼워. 오 가벼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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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다. 야 이거를 왼바로 차냐? 아.. 참. 마라도나. 야.. 마라도나 패스 죽인다. 와.. 와.. 마라도나 패스 죽이네요. 진짜. 어 마라도나 합체. 축하응. 마라도나 합체했어. 크로이프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이야.. 와.. 세레모니 그때 그대로네. 좋아. 마라도나가 메시한테! 이야.. 깔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라도나. 공짜로 중고 출근대는 굉장히 좋은데? 아니.. 마라도나 안좋다고 하신 분들은 공짜로 안 받아서 그래. 공짜로.. 공짜로 중..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솔직히. 솔직히.. 공짜로 줬는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써봤는데 마라도나 공짜로 주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공짜로 주는 것처럼 굉장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마라도나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로그인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써줬어요. 여기에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주혜 선수에서 제가 갖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주혜 선수에서 제가 갖고 싶은 선수 자파타 자파타 엄청 잘 나왔어. 자파타가 자파타가 헤딩 90에다가 거기다가 속도 88 거기다가 피지클 95야. 미쳤어 이거 저는 다른거 저는 다른거 다 봤는데 다른거 필요없어. 이 자파타 하나만 나오면 자파타 하나만 딱 자파타 하나만 딱 나와주면 짱일 것 같은데 거기다 슈퍼조커드 있네 짱이네 완전히 자파타 가자 가자 자파타로 가자 자파타 제발 제발 자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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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지? 키가 작네 아 아 에스타이 아닌데 아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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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잉글랜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야 너 싸르 아 아 사르 사르 사르가 또 어마우시하니까 요즘 사르가 또 어마우시하죠 사르구나 사르 속도 95 와 개빠르네 오른쪽이 메시 쪽이구나 아 메시랑 그거네 같은 포지션이네 하필 또 사르도 사르도 괜찮다 슈퍼 그러면은 사르 대처자로 아 아 이거 애매하네 이러면 아 잡파타 나와야 되는데 아 잡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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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잡파타 잡파타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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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아 프랑스 아니고 네데란드였는데 끝